헬로 마이타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거기도 뭐 있어? 자주 꺼내줘! 여기야 여기! 컨트롤러의 동그란 버튼을 눌러서 파란색 원유로 이동하세요. 제가 지금 거울에 묶여있어! 거울을 자세히 찾아봐줘! 아, 알았다! 겨우 빠져나왔네! 상륙으로도 유령들 같으니! 이 도움에 필요할 것 같아! 잘했어! 다음은 평가적 유령! 잘했어, 증거! 이 녀석들! 어딜 도망가는 거냐? 유령 대단히 나타났다! 대단히 쓰러뜨려야 해! 장애말들을 피해서 약점을 공격해! 보스태치 1단계 약점 1개 맞추기! 보스태치 마지막 단계 약점 5개 맞추기! 헬로 마이타운 점리 뭐로 민평 장애말들 이부터 9시 아멘